우리나라 도시민 10명 중 3명 이상은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있지만 의향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.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국민 3천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도시민의 34.6%가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비율은 2011년 63.7%에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. 귀농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자연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가 46%, 시간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21.4%로 나타났습니다.